T.O.O 얘네 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Donc DR을 닫아가지고 expedienteurry 그랬던거지? 아! 아 미친! 뭐야 이거 아 되돌리기.. 아 이거 뭐야 이거 개쓰링 특성 이거 큰일났다 이거 진짜 코 rhe으! 맵 away 다로건 손이 좀 까다롭죠 이렇게 캐리건이 수가자라면 구슬 먹어 쉴드 그냥 오디게 차 부수라고 그냥 먹어 그냥 쉴드 잘 채웠는데 이거 한 번 전에도 잘못 찍어 써봤는데 이 라인 왔다 갔다 할 때 쉴드가 안 줄어 부술 때문에 계속 갱신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이럴때는 상대가 먼저 미드를 내려갔잖아요 미드를 가기보다는 팀한테 맡기고 탑을 먼저 얻는게 주도권을 따기 더 좋아요 괜히 미드 따라갔다가 한 번 내려갈 텀을 놓칠 수가 있어서 그냥 탑 먼저 밀고 지금 한 번 나왔죠 내려갈 텀이 블레이즈는 탑을 받아 먹어야 되고 이때 저 캠프 들어가면 좋은데 애매하다 음 마나 오쒸 락타캐리건 나쁘지 않은데 마나 나쁘지 않은데 마나 개잘차 이거 맏필 마나 유지해 세워보 그냥 제대로 제가 설정이 안됐어야 돼 싸움받아야겠는데 일단 설정된장까지 없애놔야겠다 일단 아 오버레이 보여요? 이 게임 안에서? 아 그 트위치 안에서? 누르면? 이거요? 네 실드 있는 동안 마나가 올라요 마나 개성돼 마나 개성돼 마나 개성돼 마나 개성돼 둘 아 먹었을 때 라인 한번 볼께 닦고 가는길에서 스사로 이득 knee성돼 볼 수도 있어요 안돼 뱃利 왕 PAL 아르바이 지금 응징자는 돌타는 지옥을 선불이라 원래 내 캐리거는 캐리거는 좀 많이 쓰는데? 흐흐흐흐 왜 빠졌다? 라울리도 왜 빠졌다 쟤 왜 빠졌다 오 8배 아 개의 바퀴인데? 잘 먹고 신뢰 채우고 와 나이스 나이스 눌려가지고 저녁 안 나가지고 오오 먹기만 한 명이요 먹기만 한 명이요 이게 히힛 잘했어 그대와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네 우리에게 한대라로 한대의 굴레가 물려면 수사정리하고 나를 먹고 온다 라인 늦어서 저희가 숫자를 많이 치우는게 좋았네 실드 잘 찬다 라인 올라갈 때 이제 구슬 먹은 것땜에 계속 갱신되니까 실드가 안 주네 안 돼 안 돼 안 줄다고 하잖아 마나면 괜찮은데 마나면 괜찮은데 마나나 나쁘지 않죠 세뇨가 한타는데 마나나 나쁘다 1득이야? 잘못 찍었대 진짜 잘못 찍은거야 잘못 찍은건데 생각보다 좋아서 연락오는 중이지 태성야 안녕 나 나도 신기해 뭐 이렇게 그리고 후반팀이 빠지게 돼있어 이 흡수의 의격이 없으면 이거 저거 확장 프로그램으로 방송 안에 오버레이 보여요? 특성값은 거 볼 수 있게 특성값은 거 볼 수 있게 특성값은 거 볼 수 있게 나 진짜요? 그렇게 다 된건 특성이 값은거 나이스 설치 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건 뿌에 찍을게요 펑커 때문에 홈폼이 없는 것 같아요 손 안 나와요? 그럼 뭐 지금 제가 설정이 안 돼있나봐요 다운로드 같은 거 받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게 다 영어라서 뭘 다운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들 근데 이 맘에만 되게 낮은 편인데 아 아파 뒤지거든요 아 끝나고요? 님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히어로즈 쉐어라고요? 있어요 히어로즈 쉐어라고요 나 죽은 없어 그러니까 히우스가 결국 롤처럼 내부의 api를 공개한 게 아니라서 파츠로우 같은 곳을 따올 수도 없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저 괴물이 견제 같아 내가 저 괴물이 견제 같아 내가 저 괴물이 견제 같아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셀르가 안 쳐서 죽일 수가 없네 W를.. 아.. 왜 이렇게 맞출 수가 없네 진짜 접을때문에 접을 시간 동안 참고 있잖아 W를 해모 위치에 썼어야 됐다 그냥 E 당길 위치에 쓰는게 아니라 W를 해모 위치에 썼어야 됐다 1단이 잘못.. 1단이 안 땄어 뭐지 말이지? 화난다 아 넘어갔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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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박 너무 아프거든요 진짜 아.. 아.. 한조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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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 어.. 피닉스 죽어서 먹을 사람이 없네 아 이거 진짜 일렴큐 이게 있어야 한탄때 QQQQ 다섯명만 타도 실드량이 몇이냐? 진짜 이거 150에 인당 150에 데미지까지 해서 한 인당 200은 나오거든요 천차요 QQQ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게 일렉특이 되게 중요한데 아 진짜 해먹네 잡겠다 아.. 코알드 길박기 못해 근데 피닉스 개잘한다 저 한조 해머 조합에 피닉스가 길 저렇게 잘하는건 잘하네요 와.. 수메총 같네 블레이즈랑 핫톱 저 사이로 뚫어서 맞춰보는데 저 한조 해머 조합에 피닉스가 길 저렇게 잘하는건 잘하네요 이렇게 진짜 행등조합이lam 대회요? 대회도 Q가 됐어요 tö타 여행했었는데 나 보통 나오는뎄이 불지옥이라서IRE 펑타 갔지 너프 후보점 맞아요 스크림 성적은 다들 Q가 좋았었어 아 진짜 스크림에서 지그와 메디보속스 2인적이 한 번도 없을 것 같다 힐막하자 힐막하자 가라 훔쳐기! 나의 질을 리워라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구슬 실드 나쁘지 않아? 라인 먹을 때 잘 튼다 마이크 마이크 으허허 요새가 없되세요 아직도 가끔은 피가 끓는 기분이라 으흑흑흐흑 거미는... 아니 그냥 캐리건이 구슬쓰기 그러니까 무지럽 질병이다. 초반에서 좋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후반에 실드가 안쳐서 밀려 한타 도중에 한타 도중에 구슬을 쉽게 먹기에는 1단 말이야 알라마크 스택도 준수하고 아... 그렇지 않나? 막... 소랑 저거... 블레이즈형 탄조형이 터지는 것만 아니면... 검덕이... 검덕이 가는게 이상한거 아니야? 버리는게 아니라 그건 없는 특성이에요 계속... 계속... 검덕이 폴... 20초 대면 쓰지 않나? 어... 이야... 좀 약간 매절 느낌 살짝 빨리... 해봐봐요 해봐봐요 곧 준비된다 아... 지켜야 되는 딜러면은 심하지 않을까? 지금 지켜야 되는 딜러긴 한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긴 하네 아... 슬리야 50번 못하는 거지 히힛 히힛 와 진짜 되게 서싶다 히힛 상호 아 이거 아나가 이게 7-3 특에 아나 기절 방어력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살았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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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걸린 상태에서 아나 힐 받으면 방어력이 50이 돼 진짜 히힛 힛 거 야 우츠라 아직도 살아있었어? 흰 척이 아카버린 것 같은데? 왜 살아있어? 네 야 20렙 기준 88이면 너무 수치가 짝다 진짜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로아야? 아뇨 휴스 할 때도 있고 로아 할 때도 있는 거지 고맙습니다